Q. 달그당래가 건축업자를 선정할 때 오늘은 저희 달그당래가 건축업자를 선정할 때 여주에 있는 건축자를 선정한 이유랑 그리고 건축업자를 선정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을 몇 가지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러 한 다섯 군데 정도? 연락을 해서 뭐 메일도 보내보고 어떤 업자분들은 저희 공사 다 끝난 다음에 돈 주세요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심지어 오히려 그러니까 더 이상하더라고 할 건 아냐 이거 아무튼 그래서 저희 뇌피셜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경험한 걸 토대로 방송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건축업자는 좀 주의해라 이런 건축업자 만나면 진짜 새야 된다 절대 하지 마라 웬만하면 하지마 하지마 그냥 웬만하면 하지마 말 좀 들어 이런 데 좀 말리고 싶은 그런 데를 몇 군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오늘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런 곳은 주의하세요 좀 조심하세요 하지마 이게 아니라 첫 번째가 뭐냐면 유명 연예인 등 섭외해서 대대적인 광고하는 데가 있어요 일반 방송도 그렇고 유튜브 등 이런 데서 대대적으로 방송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제가 왜 주의라고 했냐면 꼭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잘 지은 집도 있으니까 하지만 광고 비용이 이런 부분들을 결국 다 본인이 부담한다는 걸 좀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유명인들이 나와서 방송에 광고까지 하면 그 비용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이거 다 본인들이 부담하시는 거예요 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뭐 가격도 괜찮고 평수도 괜찮은데 싼 거 같은데 광고 방송까지 하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뭘 뭐예요 이제 내부에 어떤 단열이라든가 이런 데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건 모릅니다 봐도 몰라요 저희 같은 사람들도 속는데 여러분들과 보면 알 것 같아요 절대로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세요 선택하셔도 아 내가 이런 광고비나 이런 부분들에서 부담을 하는 거구나 조금 더 비싸게 할 수 있구나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좀 잘해주시겠지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그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업체가 또 주의해야 될 게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광고 업체 중 상당수는 그 광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공업차들 그 사람들이 직접 시공하지 않아요 거의 이 사람들이 수주만 따내고 대부분 지역이나 아니면 전국구 업체한테 하청을 줘요 그럼 중간에 이 사람들 수술만 먹어요 봉이 김선달인 거예요 광고만 하고 수술만 먹는 거예요 막상 시공하는 업체들 오면 어때요? 처음 보고 광고에서 받은 사람들은 아니고 엉망인 사람들이 와서 맞게 됩니다 이거 저희가 사례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괜히 또 문제 될까 봐 사례를 올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업체들 막 실명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많아요 이게 이제 집만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이런 사례가 어디에 많은 줄 아세요? 아파트? 아니요 인테리어 주방 아시죠? 집 전체 리모델링 이거 사기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업체 있잖아요 여기 유명한 데 있잖아요 여기가 진짜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데 진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업체 어디 가면 오시죠? 근데 정작 시공은 동네에 웬 사람이여가지고 대신 뜯고 아 됐어요 뭐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그쪽에다 얘기했더니 우리 책임 아니라고 그쪽 업체들 얘기하라고 아니 니네가 방송했잖아 근데 책임 아니래요 근데 웃긴 뭔 줄 알아요? 법이 또 그래 하청 줬잖아요 그럼 하청업자 책임이에요 법이 그래요 법이 직접 시공한 사람 책임 법이 그래요 법이 그래서 비정규직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회사 비정규 회사 그냥 폐업하고 이름만 바꿔서 또 등록하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뭐 같은데 그걸 잘 이해하시라고요 뭐 같다고 내가 지금 당장 먹살 잡고 바꿀 수 없잖아 이 나라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걸 잘 이해하고 알고 이용해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아셨죠? 왜 당장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런 업체를 이용하실 거다 나도 그분들 뭐 인테리어 너무 좋고 막 디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유니크해서 난 여기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아예 계약서에 넣으세요 너네들이 직접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라고 아셨죠? 근데 아마 그러면 하는 곳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직접 시공한다고 해요 또 아 이 사람들 우리 회사 소속 맞습니다 라고 해놓고 알아보면 하청이에요 대부분 이래요 구조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꼭 비싸고 유명한 게 좋은 게 아니다 라는 부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투자할 때도 그래요 내 눈에 그 종목이나 그런 정보들이 띄면 내가 똑똑해서 발견한 게 아니고 저들이 발견되도록 계속 노출시키는 거예요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거리면서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이러고 있는 건데 내가 그걸 딱 볼 수가 어? 이거 고급 정보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진짜 좋은 정보는 여러분들한테 광고 안 해요 맞죠? 나 혼자 하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건축팀 없이 혼자서 이 팀 저 팀 섭외해서 공정을 진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혼자예요 혼자 그래서 뭐 기초할 땐 기초팀 뭐 할 땐 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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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진행이 돼요 대부분은 그래서 제가 주의를 하는 거예요 주의 절대 하지 마세요 가 아니라 뒤에 이제 나와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팀 이 친구들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건축업자하고 이분 이분이 건축업자하고 이분하고 얘기할 때는 다 해준대요 다 돼요 근데 이 사람은 하청을 준다고 했잖아요 업자를 하청은 아니죠 업자를 섭외해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잖아요 진짜 대형 건설사가 아니니까 다 데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이 팀은 그러면 이것까지는 오케이죠 근데 웃긴 건 현장에서 만나는 건 저하고 이 사람들하고 만나죠 이 사람들 현장에 잠깐 오기는 와요 오래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웃긴 건 이 사람들은 뭐 얘기하잖아요 안 해요 그리고 왜 건축하다가 건축 현장 세워놓고 막 도망가고 막 소송 가는 거 많이 봤죠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현장에 말을 안 듣죠 근데 이 사람이 열받아서 현장을 세워버렸어요 건축주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음 현장으로 가요 왜 이 사람들은 스케줄이 프리거든요 기초만 하니까 기초만 계속 치러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늦이 지연되잖아 그럼 가버려요 나중에 가면 이제 누가 싸워요 건축업자하고 건축주하고 싸우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게 결론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근데 웃긴 건 나중에 누가 진다 여러분이 집니다 왜요 건축주가 져요 왜 질까요 자 보세요 집이 이렇게 만들다가 집을 집이에요 여러분들 나랑 이제 건축업자랑 싸웠어요 근데 이게 막 서 있어요 이제 이제 막 목조주택이 또 골조만 올라가 있는 상태에요 근데 싸우고 있어 근데 막 비가 오네 나무가 막 비에 맞고 있어 우리집이 여러분들 버틸 자신 있어요 막 나무가 썩어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혈균 지게 돼 있어요 그럼 대충 갑시다 그쵸 그래서 사전에 얘기하는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아무튼 요런 업자들 할 때 아무것도 없이 혈애를 다니시는 분들 물론 집도 있고 포트폴리오도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보면 잘 짓는 분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여러분들 주의하셔라 여러분들은 진짜 상당히 이런 분들한테 꼭 지어야 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검증해보시고 짓는게 좋습니다 자 오늘 할려야지 이런 곳은 절대 하지 마세요 너 하는 순간 가는거야 자 첫번째 사무실도 없고 본인 주요 연고지도 없고 천국을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100% 문제냐 아니에요 이런 분들한테 잘 지은 케이스도 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뭐가 문제가 생겨냐면 AS 발생이 되면 연락이 안돼요 왜 천국을 혼자 떠들으니까 AS를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본인은 뭐에요 본인은 그쪽 현장 가고 이런 다른 팀들을 서배해가지고 집 짓고 있죠 근데 AS 기간이 지나면 끝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런거를 미리 챙기지 못하신 여러분들이 그 사람하고 AS 기간 몇 년이다라고 계약서에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안 넣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그래요 잘 필히 밀어도 안 해주는거에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리고 두번째 하 제가 왜 한숨 지는지 알아요 이런 케이스가 아직도 진짜 많다는거에요 동네에서 누가 집 짓는다더라 근데 왜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하는줄 알아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싸게 불러요 어 저쪽에 뭐 걷는 말에 김씨 집 짓잖아 근데 이런 분들 나중에 알아보면 상당수가 집을 짓는게 아니에요 본인이 지어본게 아니야 집 짓는 데서 이롱직으로 그냥 단순 알바나 녹아다 했던거에요 근데 뭐라 그래 내가 집 지어봤어 이래요 그러니까 집이 이만큼이면 자기는 이만큼 한거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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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뭐라 그래 나 집 지어봤어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동네에 아마 아실거에요 집 지으려고 알아보신 분들 동네에 꼭 있어요 이런 분들 여러 명 이런 분들한테 집 짓으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그냥 가는거에요 그리고 다 이런 분들한테 집 짓다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아까 그 이 이 사람보다 더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 사람은 면허도 없어요 소형 건축도 건축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건설면허가 아닌 건축면허가 있어야 돼요 소형 뭐 60평 미만 이것도 면허가 있어야 돼요 이런 면허도 없어요 심지어 인테리어 면허 이런 면허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건데 무면허인데 누구 잘못이에요 본인 잘못이에요 면허 있는지 없는지 뭐 확인도 안하고 동네에서 또 아는 사람이잖아요 소개받았으니까 그냥 벙어리 내가 가서 맞는거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싸게 불러도 하지 마세요 그냥 도납길려다가 죽어요 사람 죽어요 아셨죠 잘될수도 있죠 물론 개중에 한 1%는 잘될 뭐 10%는 잘될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데 모험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사는거야 그럼 하세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냄비를 만들고 야외에 뭐 화덕 화덕을 만들고 이런거 그냥 하세요 그거 잘못된다고 뭐 내가 몇십만원 몇백만원 손해보잖아요 그죠 근데 집은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집은 제발 좀 이런 모험을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다음 집을 짓는 업자인데 포트폴리오가 없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집을 지은 게 여러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걸 포트폴리오하고 보는데 이런게 없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에요 첫번째 갓 시작하시는 분들 두번째는 어떻게 이런 분들 집 지어본 적 없으면서 집 지어봤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포트폴리오가 없겠죠 근데 이런데 굳이 여러분이 1등으로 들어가서 실험 대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진짜로 뭐 그냥 아유 나는 그냥 뭐 싸게 해갖고 뭐 질래 이러면 몰라요 근데 그래도 어느정도 좀 따뜻하게 집 짓고 그래도 좀 제대로 질래라고 하면 이런 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일바로 절대로 들어가지 마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모험 제가 다른거면 뭐라고 안합니다 아니 집이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대망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족 친인척 이건 아무 말도 안 할게요 그냥 하지 마요 이유 없어요 그냥 하지 마요 야 무슨 소리야 우리 친척 집 겁나 잘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요 우리 업 우리 업자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건설사다 SK건설이야 대림건설이야 그래도 하지 마 그냥 하지 마요 왜냐면 이 가족이나 친인척하고 하다가 뭐가 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상 세상 철천지 원수 원수 그런 원수가 없고 권어리 낸가슴 알죠 네 돈도 있고 친척도 있고 다 잃어요 심지어 가족도 잃어요 너 이 새끼 큰아빠한테 왜 그랬어 어? 큰아빠가 자리셨다면서 무슨 소리야 또 그러면 어? 큰아빠 집 질지도 모르면서 말이야 어? 지금 우리 집 개가 지져놓고 지금 물 새고 난리 났는데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럼 거기 가서 큰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자기 큰형님한테 못한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가족들한테 이거는 이거는 자동차나 아무리 작은가라도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전문가라도 하지 마세요 다른 전문가도 많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건축업자 선택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절대 안 했으면 저희 경험과 뇌피셜로 얘기를 드렸고요 아 그래도 그럼 야 그럼 어떤 업자를 선택하면 되는데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업자라면 한번 고려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것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사실은 반대인 거예요 첫 번째 현재 집을 짓고 있고 현장에 가서 구경할 수 있는 업자 그 사람이 직접 짓고 있는 걸 볼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잘 짓네 대신에 아까 저희가 전제조건 뭐라고 들었어요 본인이 뭘 알아야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면 의미가 없다고요 아니면 이때 이제 현장관리인 섭외하세요 믿을만한 현장관리인 섭외해서 같이 다니세요 같이 나 이 업자한테 집 짓을 건데 현장관리인 그분 좀 같이 좀 가주세요 이렇게 해서 같이 보세요 현장을 그럼 되죠 두 번째 내가 집 지으려는 곳에 또는 멀지 않은 지역에 사무실이 있고 그곳에 업자가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경우 이런 분들이 왜 좋냐 그러면 집을 잘 짓고 못 짓고 뭐 포트폴리오가 좋거나 뭘 떠나서 주변 평판에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아까 초반에 자교당님이 말씀했죠 왜 여주에 있는 집을 선정했는지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주변에 평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연고지가 여주고 여주에서 업을 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주변에 여주의 많은 분들을 알고 있겠죠 유명한 분들도 알고 본인의 친구 친척부터 시작했고 어떤 가족들의 이런 연고지가 다 연관되어 있죠 그런 거 어떻게 돼요? 평판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희가 조금 저런 것도 막 우리한테 와서 AS 해달라 그래 이런 걸 얘기를 해도 잘해주세요 잘해줘 와서 7kg만 한 번 더 싸줘 왜 그러냐면 얘가 막 떠들고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짝짝짝짝짝짝짝 거리고 다니면 짠다 그죠 어떻게 돼? 야야야 그 새끼들 집에 가고 빨리 해줘 계속 전화 그 새끼 이거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선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분들 그리고 세 번째 일부 공정 예를 들면 설비죠 설비 보통 설비하는 분들이 AS나 유지보수를 해줘요 일부 공정이라도 본인들 전담팀이 있는 업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사무실이 있고 포트폴리오이 있고 인근 연고지에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 사람이 있는. 저희가 이거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저희 건축업자 저희 근처에 있고 안에 설계하시는 분이 있고 전화받고 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설비하시는 분들 한두 명이 또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목조주택 지을 때 기둥할 때 같이 하시고 또 AS 할 때 와서 AS도 해주시고 하세요. 창호나 에어컨이나 뭐나뭐나 이런 분들도 다 여주의 연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여기 건축업자에서 본인들이 못 갈 경우에는 이쪽 업체에다 전화를 하세요. 야 니들이 좀 가봐라 라고 해서 이분들이 또 오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업체 전국구로 시공하시는 분들 뭐 검증되고 유명한 분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차선책으로 현지에 있는 그리고 사무실이 있고 어떤 심망이 있고 어느 정도 좀 기틀을 잡고 있는 업체한테 시공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자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 이런 사람들은 뭐 거의 내가 집을 잘 몰라도 믿고 맡겨도 된다. 라는 분도 있어요. 아 내가 공부가 안 됐어. 근데 뭐 현장관리인도 좀 뭐 아 나 그것도 부담돼. 이런 분도 있을 거냐. 그러면 이런 분들을 좀 플러스 알파야 요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유튜브 등 홍보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주요 공정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업체. 그러니까 각 주요 공정 자기를 시공하는 걸 다 영상을 오픈하시는 분도 있어요. 집 지을 때마다 어느 특정 하나 샘플로 만들어 갖고 막 우리 이렇게 잘 재활하고 광고로 만든 거 말고요. 집을 지을 때마다 라이브로 다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분들이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모진 풍파와 가전욕과 가전 싸움을 이겨내신 분들이에요. 보통. 보통. 야이브네 용감한 사람이 어디 있지. 거기서 살아남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 그 영상을 봐도 막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그런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분들은 대한민국 1%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된다 믿고. 왜냐하면 이미 그 채널을 운영하면서 시청자들한테 겁나 두드러맞어. 그래서 단련될 대로 단련돼서 웬만한 것들은 진짜 그냥 100명 중에 거의 손가락 한 두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잘 하실 거예요. 알았어. 그리고 어떤 고객들의 니즈 그 다음에 최신 트렌드 있잖아요. 최근에 반영되는 소비자들 이런 거 있으면 좀 편애하다라는 트렌드를 말 안 해도 반영해주고 있어요. 왜? 그게 자신들의 포트폴리오고 방송에 노출했을 때 광고 효과가 된다는 걸 이미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좋아요. 단. 단. 주의사항이 있어요. 가끔 영상에 댓글을 막아놓은 업자들이 있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여기는 오히려 마이너스 한 천 점. 절대 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경우. 왠 줄 아세요? 이런 분들은 두드러 막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잘 푸는 식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안 볼라면 말아. 나 니들 아니어도 이 영상 보고 낚이는 니들 많아. 이런 업자들인 거예요. 아셨죠? 댓글을 막아놨다. 절대 이 업자들 하지 마세요. 왜? 문제가 있는데 소통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런 업자들은 뭐예요? 이제 사이클론의 가능성이 높죠. 아까 얘기했던 앞쪽에서 AS 안 해주고 막 대충 막 동결심도 안 지키고 막 배근도 막 복백을 한다고 해놓고 담배근도 해놓고 막 건축조 안 본다고 대충 막 덮어버리고 이런 업자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 거를 영상에서 찍었는데 본인들도 그게 문제가 될 줄 모르고 찍은 거예요. 근데 시청자들이 어떻게 돼요? 보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걸 딱 보면 어떡할까요? 그냥 댓글 난리 나죠. 야 이 새끼 뭐뭐 같은 업체야 저걸 저렇게 시공하면 어떡하니 막 단다고요. 그런 거 어떻게 돼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아버린다고요. 왜? 일반 사람들이 내 댓글을 보면 안 되거든. 왜? 그 댓글을 본 순간부터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눈이 탁 트이거든. 어?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닫아버린 거예요. 이런 업자들은 오히려 또 반대로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모든 업자의 검증은 물론 추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추천이 아닌 본인 스스로 검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추천을 설사 받아도 본인이 검증하는 작업을 한 번 더 거치셔야 돼요. 반드시. 저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이제 건축과 관련된 영상 같은 거 올리면 계속 업자 추천해달라는 그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웃긴 건 저희가 추천을 해줬어요. 근데 자기랑 안 맞네? 그럼 누구 욕할까요? 업자도 물론 욕할겠지만 저도 욕 먹어요. 근데 저 돈 생긴 거 있어요? 나 뭐 마진 줬어요? 없잖아. 나는 욕을 왜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니 뭐 소개해드리면 뭐 이거 좀 드릴게요. 아 그럼 해드리지. 그럼 해주지. 그럼 어떻게 해요? 대신에 그 업자하고 가서 야 당신 나 이거 추천받아서 하는 거니까 똑바로 하면 죽어. 제가 이제 현장 관리도 하고 건축 코디네이터도 거기 가서 붙어있겠죠. 눈에 불을 켜고 붙어있겠죠. 그러면 몰라요 또. 근데 이제 그런 업자분들은 솔직히 저도 좀 있었으면 해요. 왜냐면 그래야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도 좀 해주고 현장에 가서 영상도 찍고 건축주하고 만족도 인터뷰도 하고 저희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하...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만나는 게. 건축 업자분들 만나는 게. 그리고 그분들도 소위 하는 말로 좀 아쉬워야 저희 같은 사람들하고 기억하지. 그거 아니어도 이렇게 눈 모으신 분들 많아서 이제 뭐 얼마든지 이렇게 돈 이렇게 슈킹할 수 있으니까 굳이 또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저희가 나중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나. 그래서 뭐 그런 좋은 분들하고 잘 이런 게 뭔가 좀 네트워크가 잘 되고 좀 멤버십이 잘 되면 그런 건 따로 한번 광고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업자분들하고 약간 콜라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콜라보가 된 현장들은 제가 좀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계획은 하고 있지만 너무 먼 얘기라서 일단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자분들을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확 나서서 못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은 거예요. 요런 식으로 선정을 하셔라. 아셨죠? 잘한다 못한다. 싸다. 뭐 안다.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 정작 중요한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 일단 본인이 똑똑해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돈을 버는 게 좀 이런 생업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현장에 가 있을 수 없으면 좋은 현장관리인을 고용하세요. 그리고 같이 협업을 많이 하세요. 언제? 집 짓기 전부터 계약서 쓰기 전부터 협업하시고 가급적이면 아까 있던 공부하신 거를 토대로 요런 업자들을 같이 선정해서 하시면 웬만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업자 선정할 때 뭐 어떤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얼굴을 보지 마세요. 저 사람 착하게 생겼다. 저 사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저 솔직히 그런 바거든요. 저 얼굴 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인상 좋으니까 그리고 사장님이 친절하게 상담해준다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사장실 들어갈 때랑 아무 때마다 다르다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야 이거 이거 직접 시공 안 하고 이 사람들은 광고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친절하게 설명해야죠. 내가 할 거 아닌데 나는 이 사람 어쨌든 하나 탁 계약 탁 걸면 몇 백씩 먹고 몇 천씩 먹으니까 맞죠? 그래서 친절하고 잘생긴 사람이 있다고 막 허억 해갖고 난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뢰감 가는 얼굴 이렇게 이런 거에 표정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도 했으면 좋겠고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도 저 혼자 공부해서 너 선정해봐라 이러면 자신 없어요. 어떤 분들도 그러세요. 그렇게 집 져서 생기는 문제가 5%, 10%밖에 안 되는데 뭘 그거 유난 떨어냐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0.1%, 100%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대상 0.1% 분량이 나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건 100%지. 맞잖아요. 99.9%가 잘 져지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0.1%인데 10을 할. 그게 난데. 맞잖아요. 그래서 잘 명심하시고 집 지으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잘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집을 지어진 거를 더 많이 사시잖아요. 아직까지 짓는 거보다 그래서 집 지어진 걸 살 때 어떤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고민을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은 영상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한파주의보가 내리고 겨울이 본격적으로 오니까 오늘 첫 눈도 내렸거든요. 여러분 이제 겨울 준비 단단히 하셔가지고 겨울에 무사히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그닥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누르고 가세요. 영상 그냥 끄지 마세요. 안녕. 좋아요 누르고 끄세요. 누르고 끄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보내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